그러면 파트너의 중앙 약간 우측 부분에 붙이고 정확히 남자 중앙 우측 부분에 몸을 붙이고 몸을 돌면서 커브 자세를 취한다. 한 번 더 베로니카 먼저 손을 붙이고 그리고 중앙에 몸을 붙이고 돌린다. 이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윙을 하며 내추럴터로 하되 몸이 바뀌면서 붙어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로니카 서서히 몸이 바뀐에도 닿아있고 자 그럼 여기서 몸을 붙이고 나는 중심을 잡습니다. 여기서 여성은 돌 때 중심이 바뀝니다. 다른 쪽도 몸을 돌릴 때 중심이 바뀌고 약간 바깥쪽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몸을 틀고 자 출발할 때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몸을 세우며 왼쪽으로 틀면서 일으킨다. 잡고 서는 자세로 정확히 조심을 하고 몸을 붙여서 스윙을 한다. 홀드 준비 자세로 서고 정확히 함께 중심이동을 하며 베로니카의 롤보디로 몸이 바뀌면서 스윙을 한다. 그러면 자세를 잡고 중심을 잡고 그리고 스윙을 하면서도 컨택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스윙을 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다리의 액션이 필요로 하게 된다. 다리의 액션 타임은 원, 투, 쓰리 그러면 음악 속에 타이밍이 걸려 있다. 이것은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고 먼저 시범을 보여주면 시작은 셋에 움직이고 그리고 몸을 낮춰 서서 계속 카운트는 엔에 몸을 낮추고 왼발에 계속 오른발을 보내고 카운트는 오른발에서 그리고 엔을 써서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왼발은 뒤로 뺀다. 뺀다. 원, 투, 쓰리 엔드 원, 엔드 원, 엔드 투, 엔드 트리, 엔드 여기서 여성의 첫 번째 중요한 액션으로 오른발이 뒤로 가고 그 원, 엔드 엔드 그 원리는 몸을 세워서 첫 번째 오른발을 뒤로 움직이면서 세 엔 엔 낮추고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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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오른쪽으로 일으켜 오른발을 앞으로 민다. 원, 투, 쓰리 엔드 원, 엔드 투 엔드 트리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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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동박에 맞춰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1 8 seasons, 가 åt 이 trends 1.2.3 알 수 있을까요? 롱이 액션은 몸을 가지 않고 맞추면 따라서 무릎을 곱혀서 무릎의 움직임은 무릎을 밀면서 몸을 일으켜 스윙을 합니다. 왼발이 조차하면서 오른발을 무릎을 밀면서 몸을 일으킵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음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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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